오늘 토요일인데 그래도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육지 날씨는 공기는 상당히 살살한데 바람이 안보니까 상당히 좋네요. 돌돔이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돌돔이고 보시면 이렇게 군대군대에 상체가 좀 있죠. 제가 이거 메이비 온지가 한 2주 정도 됐는데 수조 안에 오래 있다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생겼습니다. 돌돔을 요즘에 아무래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배장 갔을때 좀 괜찮은 것들하고 안괜찮은 것들하고 좀 섞여있는게 한 수 뿌리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좀 좋은 것들 몇 마리만 팔고 도저히 이거는 손님한테 팔 수 있는 상태가 안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껴놓고 전복 내장 같은거 이렇게 좀 던져줄더만 안먹더라구요. 그래서 이 한 2주 정도 수조 안에서 굶었는데 먹이활동은 아이고 맛있다. 먹이활동이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상처 같은게 점점점점 이렇게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떠나 놓으면 폐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이거는 손질해서 그냥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돌돔이 요즘에 이제 좋은 것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좋은 고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해드리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기본적으로 돌돔이나 자바리처럼 요런 고등구르기들이 이제 다 이제 숨어버리고 이제 안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는 거의 뭐 감성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돌돔 좀 이제 구해달라는 전화가 한두통 정도 왔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제가 마트 한번씩 가보면 딸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뭐 여름철에 아무리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마트 가면 딸기가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10월달 11월달 한 12월달 초까지는 돌돔이나 자바리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것들을 구해가지고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뭐 자연이 안 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양식산들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살도 빵빵하게 오르고 또 일본에서 들어오는 바다 목장 자연산 같은 것들도 많고 일본산 양식들도 많은데 통영만 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연산만 파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팔 수는 없고 혹시라도 돌돔 좋은 게 이렇게 들으시고 싶은 분들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갖고 구입해보시는 거를 한번 저는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산 같은 경우는 한 3월달 정도 되면 또 이제 낚시바리 돌돔이 들어옵니다. 그때까지 한 한 달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돌돔 같은 게 이것도 이제 보시면 살밥이 별로 없어요. 회를 썰어 놓으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만족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애들 지금 해누기 현중이 둘 다 와 있는데 회를 먹고 싶으면 차라리 감성동 한 마리 썰어 먹고 요거는 오늘 후라이판에다가 지져가지고 구워서 약간 튀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튀기듯이 아니고 지져내듯이 기름을 살짝 두르고 겉은 껍질은 이렇게 바삭바삭하고 쫀득쫀득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은 부드럽게 이렇게 익혀가지고 오늘 저녁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돌돔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일 맛있는 계절이 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2월 초까지 수온이 딱 떨어지면 이제 안 나요. 지금 이제 수온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수조제 봤을 때 아침에는 한 11도, 11도 2, 그다음에 낮에는 조금 올라가고 한 12도쯤 올라가던데 수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지 활동성이 떨어지고 돌 사이에 움츠려 박혀있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혹시 잡히기는 잡히더라도 많은 양이 안 잡히고 또 큰 사이즈도 잘 안 잡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날씨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육지 날씨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이렇게 너울성 파도가 치고 바람이 조금 불어도 이제 어민들께서 조업하기가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지에서 돌아다닐 때 바람 조금 부는 거하고 또 바다에서 바람 조금 부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수온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낮 기온이 제가 알기로는 한 5도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온이 한 12도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감성돔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2도다. 그러면 어떤 날은 수온이 12도라도 감성돔 낚시가 잘 되고 어떤 날은 12도라도 감성돔 낚시가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낮 기온이 5도만 돼도 야 날씨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엊그제 만약에 온도가 낮 기온이 10도였어 그럼 오늘 5도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어젯거제보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네 이렇게 말을 당연히 나오겠죠. 비교되어 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12도 13도라도 엊그제 수온이 10도 11도에서 12도 13도 14도 15도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12도인지 엊그제 15도에서 14도 13도 12도 11도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수온이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그래도 다문 1,2도 정도 이번주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주는 또 감성동이라든지 다른 고기들이 조금 원활하게 날 수도 있고 또 그 뒤에는 또 날씨를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이번주 일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면서 날씨가 이제 조금 그래도 기온이 오르니까 조금 날 것 같다. 다만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 이후로 또 비 소식이 있어 가지고 어민들께서 조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기가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좋은 고기를 갖다가 넉넉하게 구입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약도 원활하게 받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공산품하고 달라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 2주 뒤 3주 뒤 한 달 뒤까지 살 고기를 매입하지 못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매입을 해도 한 일주일 정도 쓸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매입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고기가 아무리 좋은 고기가 100kg 200kg 있어도 그걸 한 번에 매입을 못합니다. 제가 끼켜봐야 하루 저녁에 하루에 파는 고기가 1,20kg,2,3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고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자꾸 받아 놓으면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팔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팔고 그래야 손님들도 싱싱한 걸 갖다가 싱싱한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에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고가 차이면 여러분들한테도 손해입니다. 저한테도 손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거든요. 가을에 돌통 못 드신 분들 지금이라도 돌통 드시고 싶어서 아쉬워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썰게인데 아까 쫄쫄 굶어놓으니까 썰게도 흐름덩하네 돌통 못 드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계절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3월달 정도 되면 또 이제 가을하고 달리 좀 큰 사이즈의 돌돔이 들어오는 계절이니까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십니다. 좋았습니다. 안에 그래도 기름은 조금 있다. 돌통이 맛있으니까 많이 사드시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이 계절에 돌통을 구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한 달 두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또 좋은 돌통 드실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감성동 위주로 장사가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돌돔 구해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가을에 돌통 좋은데 와서 드시라고 이야기해도 그때는 안 오시더만은 물론 뭐 손님들 굳이 뭐 돌통 드시러 그제도까지 오실 수는 없겠지만 뭐 계절이 안 맞는데 어쩔 수가 없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아 다 한잔 해보자 아 오늘도 고생했다. 간단하게 찍고 끝내자 아 돌돔 두 마리 다 구우면 많을 것 같아서 하나는 어머니 내일 구워드리려고 한 마리만 구웠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려야 편하지 돌돔 회로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뭐 또 어제도 감성동 배 좀 먹었고 또 오늘도 요 구성호 통발배에서 손베이 좀 갖다 주어가지고 작은 손베이 해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돌돔 해보고 싶나? 딱히 그렇지 돌돔 또 가을처럼 뭐야 제 맛이니까 철이 아니야 아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워놓으면 이제 더 맛있단 말이야 먹어봐 누나 이거 한번 먹어봐라 자 요 바보기 언니 먹어봐 껍데기 무슨 일이야 껍데기가 맛있다 이거는 생선은 원래 껍데기가 맛있다고 껍데기 구워주면 껍데기 잘 안먹는다 껍데기만 놔놓고 삶암바라 먹는 사람도 있지? 응 우리 어릴 때 돼지고기 같은 거 삶아주면 살코기만 먹고 비게는 안 묻잖아 딱 그런 스타일이지 근데 점점 커가면서 아 비게가 같이 있어야 맛있다는 걸 안다 근데 힘들게 했는데 먹으라고 자 맛있습니다 돌돔 물론 이제 기울철에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좋은 것들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또 한 아까도 제가 수온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3월달에도 수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수온이 점점 올라가는 상승기이기 때문에 한 3월달 정도 되면 또 이제 낚시바리로 해가지고 돌돔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되면 또 이제 돌돔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또 드시고 하시면 되니까 눈물이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고통을 먹으면 맛있다 음 도전 끝이 쫀득쫀득 지긴다 볶아 마시고 음 시금치 맛있다 맛있지? 음 그냥 먹으든지 셋째는 먹어야 된다니까 밥이 시금치래 시금치 원래 범위에 먹는 거다 이거 시금치 겨울에 범위에 먹는 거 아니다 에이 시금치는 원래 이 밑동이 약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도 제철이 안 있네 아 아 아 이거 나 제철이 아니네 시금치 시금치 엄마 손질하면서 긁어내야 되는데 이사를 짤라빘어 그란다가 원래 핑크색깔에 다 짤라빘째 이렇게 칼로 사살사살사 긁어내야 되는데 그래 니 때문에 나 그러는거야 아 왜 그런 소리를 하노 아 그만 먹으라 안 들어야 돼 나 엄마도 안 얘기해 먹으라고 엄마가 물기 못 봤나 그 봐 아니 그냥 알았고 심지어 대출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나 엄마 얘기한다고 아빠 엄마 얘기했지 야채가 맞게 된다 우리 시금치는 뿌리 그니까 나는 시금치가 원래 핑크색깔이 돌아야지 엄마가 잘랐겠다고 난 놔라구 새끼야 난 그게 아니었다고 아빠 얘기했지 아 맛있어 장사관 빨리 물아 빨리 물아 빨리 물에 빨리 물 빨리 물아 가자 빨리 물아 빨리 물ение 좀uç nouvelle timber 아 맛있다 오늘은